오늘은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을 먹어볼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빨발굽 소세지라고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입니다. 킬바사 소세지는 요즘 노랗게 보이는데 치즈입니다. 킬바사 소세지는 제가 먹어본 소세지 중에 손가락 굽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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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전에는 킬바사 소세지를 먹어봤고, 오늘은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을 먹어봤는데 킬바사 소세지는 구웠을때 약간 오독오독하는 느낌이 많았고 치즈맛은 굽는 굽기에 다르겠지만, 먹었을때 안에 육즙이 좀 많았습니다. 킬바사 소세지를 조리해 먹을때 보면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수분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졌습니다. 수분을 좀 날려야지 약간 씹었을때 오독오독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앞전에는 킬바사 소세지를 먹었고, 오늘은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을 먹었는데 둘다 맛있지만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 식감이 좋은, 좀 더 오독오독한 느낌이 많은 킬바사 소세지 오리지나를 먹어볼것 같습니다.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은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과 킬바사 소세지를 양파에 넣고 볶아 먹어봤는데 둘다 맛있지만 그냥 구워 먹을때는 킬바사 소세지 야채를 넣고 구워 먹을때는 킬바사 소세지 치즈맛을 먹어보시는게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